한국법이 아닌데 앵콜하시면 어떡해요 귀모 기상을 해 앵콜이래요 김홍수 씨 근데 저도요 노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크게 유지나처럼 뜨려고 한 게 아니고 양계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노래하면서 노래 하나는 남게 되지 않겠나 해서 제 노래가 하나 있어요 해도 될까요? 제 노래가 뭐냐면 제일 난 남자 지금 믿다고 했는데 그래도 남자가 최고로 달란남자 한번 가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목욕과 큰 찰나서 내가 불려 목욕과 큰 찰나서 네가 날린 거라 목욕과 큰 찰나서 말이지 않는다 어디 한 번 잘 사라 목욕과 큰 찰나서 목욕과 큰 찰나서 모욕과 큰 찰나서 자료에 있는 타러 목욕과 큰 찰나서 내 마음이 고생이 개인차 내 마음이 고생이 가능한 어디 한 번은 찬란 넌처럼 너무 미끄러워 내가 보다가 잘 들어봐요 아쉽죠? 에이! 뭐가 그리 찬란 없어 니가 났을 뿐이여 뭐가 그리 찬란 없어 니가 났을 뿐이여 그래 나 생각하면 어린 바른 찬란 뿐이여 나 아아 근데 내가 좋다고 네 그렇게 멜렐리도 우리 이 세상에 맘고많은 남자들 지 내 내가 고픈 사람 여긴 갈 수 있거든 여자가 울린 이제는 남자냐 어린 사랑 나 나밖에 몰랐지만 내가 남자들 이 세상에 많고많은 여자가 죽네 내 바람 그런 사랑 나밖에 없을 거야 내가 내가 울린 이제는 내 사랑 해 해 내가 외cor 하 내 내 이리 나 산 내가 내